마닐라 일반적으로 마닐라로 불리는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마닐라는 필리핀 북부지역의 루스원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트로마닐라의 전체 인구는 1,280만명이 넘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970만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닐라는 수도인 만큼 필리핀 내에서 경제력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권층과 사회지도층이 몰려 있으며, 국제공항을 비롯해 도시철도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죠.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여느 도시들의 특징들처럼,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서도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부를 축적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도 있죠. 마닐라의 오래전 역사기록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미 10세기 인도계 왕국인 툰도 왕국의 수도로 번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명나라와 정치적, 상업적 연계를 하며, 동남아에서 주요한 힘을 지니고 있었죠. 1500년대에 접어들어 브루나이의 술탄 볼키아와 동맹을 맺으며, 상업의 절정을 이루었지만, 1570년 스페인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1591년 툰도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닐라가 속해 있던 필리핀 부프 최대의 섬은 루손으로, 자바섬과 혼슈,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인데요. 16세기 후반, 1589년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민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조선과 명나라뿐만 아니라, 루스완 섬까지 먹어버리겠다고 단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과 지금의 대만인 고상국에까지 국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었죠. 태양의 아들인 근거는 어머니의 태몽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통일로 대륙과 아시아의 각 나라들을 점령할테니, 늦게 따라온 나라들은 태양의 아들로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조선의 명장이자 성웅이라는 칭호가 따로 붙을 정도로, 한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에게, 도요토민 히데요시의 꿈은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순신 장군은 비단 조선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도요토민 히데요시의 욕심은, 조선, 명나라, 루선 등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인도까지 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빈축을 사는 무모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이순신 장군과 정국민족으로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으며, 일본의 조총에 대항하여 화차나 신기전 같은 각종 신무기들이 있었고, 명나라는 일본보다 앞선 조총부도의 전력화가 구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목표의 마지막 나라인 인도는, 당시 무굴 제국의 전성기로, 통치자가 교과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악바르 대제였습니다. 악바르 대제는 당시 40대에서 50대 무렵의 나이로, 황제로서의 기틀을 많이 잡은 상태였죠. 그의 아버지 후마연 황제가 내진탕으로 사망하여, 악바르는 13살 때부터 왕위에 올랐는데,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던 만큼, 국내 정세에서도 산전수전을 겪으며, 단단한 왕이 되는 경험을 쌓았죠. 그는 군대와 제도 개편으로, 무굴 제국의 힘을 키우고, 관형적인 종교 정책으로, 자신들의 종교였던 이슬람 종교 외에도, 다른 종교와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했던 황제로 유명하며, 무굴 제국의 부와 영토를 3배로 늘리기도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내 다이묘들의 혈투인 전국시대에서도, 줄곧 세력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전국 다이묘들과의 경쟁에서, 일본 영토의 대다수를 통일한 상태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서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통솔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저 멀리 악바려 대제의 무굴 제국까지 넘버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미래 전망은, 많은 이들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과대망상적인 심리로 생각되어졌고, 결국 임진왜란에서 패배를 맞이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격했던 곳이, 조선과 명나라 침범이 아니라, 루스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죠. 필리핀은 1900년대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미군을 필리핀에 파병해, 저항하는 시민을 60만명을 학살한 일로 인해,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만, 임진왜란이 한창이내 16세기 후반 무렵에는, 스페인의 식민지배하에 놓여있었습니다. 서양제국주의의 나라들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확장해 갔는데, 땅은 넓히고 있었지만, 본국과는 달리 병력의 주둔이 약했었죠. 그러니 히데요시가, 스페인의 식민지인 루스원을 돌렸다면, 스페인으로선 열세에 몰려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거나, 혹은 땅을 빼앗겼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행보는, 조선과 명나라뿐 아니라, 도발을 당했던 후금의 누루아치, 태국 루큐, 무굴제국까지 일본에게 적대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일본에게 전달받았던 내용으로는, 자신들에게 복속한 뒤에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적으로 담겨있던 내용이었죠. 그러자 태국으로서는, 되려 명나라에게 같이 일본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오키나와인 루큐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대항하는 동맹국으로서 참전하길 원했죠. 하지만, 아시아 대전이 일어날 뻔한 사건은, 조선과 명나라의 손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임진왜라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명나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 조선 침략에 있어서 명나라의 대군이 구원을 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조선 입장에선 일본군을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던 것에 반해, 명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었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단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만 막으면 되기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인 참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냉철하게 말해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그저 남의 나라들끼리 싸웠는데, 자신들의 병력을 잃으며 손해였을 뿐인거죠. 어쨌든 명나라는 병력과 군량의 양은 많이 조달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마닐라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요토미의 야망에는 일본에서 서쪽으로 뻗어가며, 필리핀, 태국, 인도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시아 전체를 저구로 돌린다는 것은 당시 국제적 정세로 보았을 때, 현실 가능성이 적었던 이야기였죠. 현대사회의 마닐라는 필리핀에서 가장 잘 사는 수도이며, 보드게임인 브루마블에서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필리핀 최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수도인 만큼 개발이 잘 되어있는 반면, 사람이 너무 많아 사건 사고도 많죠. 그래서인지 쇼핑몰과 큰 가게에는 경비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현금 입출기에는 24시간 동안 경비가 지키고 있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갖가지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2016 두테르트 대통령이 집권했고,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는 있지만, 강경한 진암으로 인해 범죄율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네요. 마닐라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상식으로 영상을 꾸며봤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